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레이디가가 포커페이스 드렸습니다. 열실 알리는 헤드라인 나는 솔로 연예인 특집 나온다. 전현무 출연 여부 관심 폭발이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 중인 나는 솔로가 어제 방송 말미에 특집 예고를 했는데 바로 연예인 특집 예고였습니다. 낫솔 팀이 기획 중이라고 밝혔는데 그때 베텐에 전현무 씨가 왔을 때 이런 연예인들이 나가는 연프가 생기면 나가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요. 아직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전현무 씨 말고도 낫솔 팬이라고 밝힌 솔로 연예인들이 많아서 실제로 기획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렇죠. 채팅창에 배영 제발 나가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일단 저를 부르지도 않았지만 저는 못하죠. 이런 소개팅류 쪽은 잘 못합니다. 저는. 아무튼 연예인 편 나오면 재미있긴 정말 재미있겠네요.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드리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파워 앤 성향인 남자 둘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에 맞게 만약에 토크를 해볼 건데요. 프로 과몰림러의 대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텐 생방송 보고 싶은 분들 땡카오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으로 언제든 참여해주시고.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어떤 날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윤지원님. 근무 중에 몰래 베텐 들으며 일하고 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웃은 순간 팀장님이 절 보시고 넌 일하는 게 재밌냐? 그럼 이것도 좀 더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메일을 하나 더 보내시더라고요. 베텐 때문에 일 더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베텐 때문에 일 더한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베텐 듣느라고 또 일을 소홀히 하신 것도 사회실이니까 하셔야죠. 그렇죠? 누가 이러면서 들으래요? 채팅창도 너가 잘못한 거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그래도 비밀은 잘 지키셨습니다. 텐밍 아웃.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한데 그렇죠? 길모어 씨님. 캐나다에 사는 베텐러입니다.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베텐 뒤에 ER이 붙었는데 왜 베텐너가 아니라 베텐러라고 부르나요? 저도 이게 베텐 초창기에 궁금해가지고 왜 베텐너가 아니라 베텐러지? ER만 붙는 건데? 라고 여러 번 여기저기다가 얘기해. 제가 방송 중에 얘기한 적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따가 미국의 통달한 이종몬 작가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근데 러로 가는 게 요즘은 약간 콩글리시 트렌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방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지방러도 지방어. 지방... 지방러. 모르겠습니다. 그렇고요. 서지현님. 초등생 딸이 베디를 너무 좋아해서 아직도 안 자고 9시부터 배성재 아저씨 언제 나오냐며 기다리고 있어요. 왜지? 잘 모르겠는데. 채팅창에 지방이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8057님. 경주에서 듣는 베텐너입니다. 요즘 베텐 1회부터 정주행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 형님은 활기차고 발랄하고 에너지가 넘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염세적이고 냉정한 것 같습니다. 베텐이 그렇게 만든 건가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저를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예전에 날카롭던 그리고 굉장히 말을 세게 하던 배성재 어디 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더 많던데 그렇습니다. 자 위인 배성재 만세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가 이번에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처음으로 승선했습니다. 이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드디어 국가대표팀에도 승선하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라면서 와 유니폼을 6개를 갖고 계시네요. 깁스 화이트. 대단하십니다. 등번호가 18번 10번 이렇게 3개씩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찐팬이신 것 같습니다. 깁스 화이트.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엔들이 사는 세상 N사세를 함께할 분입니다. 은근한 눈웃음이 돋보이는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몬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눈웃음이 돋보이는 웹툰 작가 이종몬 작가입니다. 네 어제 베텐 회식이 있었는데 이종몬 작가가 불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나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회식에 불참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처음으로 불참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어허 그렇군요. 이렇게 회식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약간 결국은 점수가 깎입니다. 그러면 정영국 형님은 0점인가요 지금? 마이너스인가요? 정영국 씨는 그때 영업을 하고 있고요. 정영국 씨 가게에서 저희가 모이기 때문에 아 거기 링 캔버스군요. 캔버스 애초에 링이군요. 링. 선수들이 아니라. 불참 회비 걷자고 하신 분이 있고 하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야 불참한 사람을 받아가지고 참석한 사람 나눠주면 저 부자예요 지금. 그래요. 왜 근데 불참했습니까? 제가 장염에 걸려가지고 5일째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살이 한 3kg 빠졌는데 누워있는데 계속해서 회식에 가있는 우리 베텐 식구들의 즐거운 하하호호가 울리더라고요. 핸드폰에서. 병석에서 보면서 정말 행복하구나 이 사람들 그러고 있었죠. 그 전주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장염까지. 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코로나가 걸리고 이후에 몸 상태가 아직 밸런스가 엉망이어가지고 후유증의 일환으로 장염이라거나 여러 가지 각종 것들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장염도 꽤 많다고 하니까 조심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소리에 보니까 힘이 없어요. 네. 제가 지금 진짜 힘이 없어요. 배 뭐 들어찬 게 없어서 배심이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공기만 소리만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회사 생활을 하신 분은 아겠지만 뭔가 이제 이종몬 작가처럼 대처하는 게 가장 또 이제 불참했을 때 결석했을 때 지각했을 때 근태 관련해서 가장 적절한 대처입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 복창. 그렇죠. 그렇죠. 일단 죄송합니다.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사유는 그 뒤에 내미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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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요. 이거부터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장염 걸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변명을 하는 거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변명이죠. 변명. 죄송합니다. 사과문의 정석.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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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인생 흔들려 먹었어요. 배운 사람이에요. 사과하는 법 배워가지고. 7944님. 작가님 웃을 때 눈웃음이 선해 보이세요. 젠틀한 작가님은 게임하다가 상대한테 화나서 키보드 배틀 해본 적 없나요? 눈웃음이 선해 보인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얼마 전부터 눈가에 주름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웃을 때 눈웃음이 지어지는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젠틀한 사람도 게임할 때 늘 젠틀한 건 아닙니다. 운전할 땐 젠틀하거든요. 아 그래요? 운전할 때는 다 비켜주고 운전할 때 화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게임할 때는 티보드 배틀은 한 20년 전에 끊었지만 한창 했죠. 한창. 제가 저의 말솜씨. 논리력. 빠른 구사. 그리고 타자 속도. 이 모든 건 게임이 키워졌어요.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어로 하나요? 아니면 한국말로 하나요? 한국말로 영어로. 한국에서 하는데 게임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붙기도 할 테니까. 한국말로 욕하면 더 싫어해요. 욕인 거 압니다. 그 사람들이. 아 그렇죠. 자음만 모음 보면 다 알거든요. 한국이 또 게임 강국이기 때문에 딱 보면 외국 사람들도 알기도 하는데. 그럼요. 그럼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질문하신 분 있잖아요. 네네. 베텐너라고 안 하고 왜 베텐너라고 하냐. 저도 궁금했어요. 한국 특유의 러문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항상 궁금했습니다. 콩글리시 문화. 더 이상 콩글리시는 잉글리시나 콩글리시가 아니고 그냥 한국어가 아닌가요? 한국 사람들이 다 쓰면 한국어 아닙니까? 저는 약간 언어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쓰고 있으면 그 나라 말이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굳어졌기 때문에. 보통 이제 관용적으로 굳어진 것에 대해서는 태클 걸지 않습니다. 캐스터가 하는 말이니까 맞겠지 뭐. 저는 이제 초창기에 그걸 고민했거든요. 왜 베텐너라고 그러지? 베텐너라고 해봤지 않나라고 했는데 이미 베텐너로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굳이 잡을 필요 없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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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9님. 작가님은 수업이나 강의를 더 많이 하시는데 대형 강의 중간에 말하려던 내용을 전부 까먹거나 머릿속이 하얘진 경험이 없었나요? 망한 썰은 없나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교육한 지가 10년이 넘어갔는데 없죠. 없는데 옛날 초보 교수 때 있었어요. 저는 보통 대형 강의 하니까 한 200명, 50명 이상은 항상 있거든요. 많이 오네요. 아주 큰 대형 강의실을 사는데 완전 초보 때는 제가 재밌게 얘기한다고 중간에 이런저런 예시를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났다가 어디로 돌아올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머리가 하얘지기 때문에 애들한테 솔직히 얘기하죠. 나 머리가 하얘졌다. 쉬는 시간 10분 아 쉬게 해줘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좋아합니다. 요즘은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머리가 하얘지면 애들은 쉬기 때문에 너무 좋죠. 그리고 10분 동안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서 빠졌지? 이러면서 학생들 아주 좋아해요. 그럴 때 지니어스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죠. 문철마산 근데 그 지니어스 얘기를 해주는 딱 정확한 타이밍이 있어요. 저는 거의 분초 단위로 개그와 에피소드가 정해져 있는 다 이제 다듬어진 교육자이기 때문에 또 짜서 가는구나. 아니요. 오래 하면 짜집니다. 짜져요? 그렇죠. 한 얘기를 계속 해보세요. 점점 이제 고도화되죠. 더 재밌어지고 더 흥미로워지고 그 와중에 지니어스 얘기는 반드시 한몫을 차지하죠. 여하튼 뭐 이게 진짜 강의하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강연 같은 거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오겠죠? 네. 많이 오는데 진짜 못하겠어요. 가서 일단 강연을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랑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저에 대한 좀 자랑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내세울 거를 해야 되는데 난 뭐 내세울 게 없는데 되게 평소에 늘 잘하시는 게 뭐냐면 그 또군차 얘기도 하시고 뭐 맨날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일상적인 일화로 시작을 포문을 넣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사람들은 저 얘기를 왜 약간 궁금해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교훈을 뽑을 것인가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하여튼 뭐 옛날에는 대학교 강연이나 뭐 이런 것도 특강 같이 가끔 이제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사진 좀 찍고 사인 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타이밍 하는 건데 그 모든 과정이 다 면구스러워요. 이게 내가 뭐라고 이걸 뭐 내가 이걸 가르치고 앉아있지? 그 얘기로 시작하면 돼요. 제가 뭐라고 와서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면구스럽네요. 이러고 시작하면 돼요. 아 근데 그러고 이제 거의 한 시간 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힘들어서 항상 다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질문을 항상 시작할 때 많아요. 그렇고. 쉽습니다. 역시 기세가 중요하다. 기세죠 기세.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강연이 이제 여대 강연. 갈만하네요. 숙대. 갈만하네요. 아 저희 어머님의 목교네요. 그렇죠. 거기는 또 이제 방학 중에 학생들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방학 중이면 사람도 적고 괜찮겠지? 이러고 딱 갔는데 거의 한 200명이 배송제가 왔는데 방학이 뭐가 있습니까? 다 오지. 거기서는 거의 한 3시간을 꽉 채워서 하고 왔습니다. 졸업한 사람도 잘 오겠죠. 자 그렇군요. 채팅에 여대라 갔네요. 가신 분이 있고 딸기 어플 먹으러 갔냐고. 딸기 어플 너무 추억이네요. 아 그러게요. 자 코너스. 오늘의 코너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제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코너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사연으로 받아서 N 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아무 말 토크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연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사연은요. 박선희님의 사연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하루에 한 번씩 우렁각시가 온다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죠? 두 분은 우렁각시가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밀린 집안일? 알아서 게임 레벨을 펴주기? 자 우렁각시. 이게 이제 조건을 잘 따져야죠. 우렁각시 서비스로 내가 유료로 지금 구독제로 가는 건지 무료구독 무료구독 무료예요? 우렁각시니까 그냥 이제 자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렁각시가 매일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1인이 전담하는 겁니까? 아니 뭐 전담 만큼 그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에 없을 때 와야 돼요. 아 없을 때 만날 수 없는 거구나. 일하시는데 방해돼요. 잠깐 비워줘야지. 저는 작업실에 꼭 필요한 게 있죠. 매일 오신다 그러면 만화책이 너무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만화책이 벽을 다 채우고 있으면 책 먼지라는 게 있어요. 책 먼지를 좀 청소하거나 아니면 이제 피규어들 때문에 항상 이 책장 피규어장 먼지가 항상 문제거든요. 저는 요거만 해주면 정말 감사인데 어떻게 늘 기본적으로 하시는 루틴 중에서 제일 하기 싫은 일 제일 하기 싫은 일요? 제일 하기 싫은 일.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사실 집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혼자 사시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빨래라는 게 세탁기에 돌려서 건조시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옷걸이에 거는 게 진짜 개는 거랑 그렇죠. 개는 거랑 이게 엄청난 노동력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빨래 빨래 일절? 빨래 일절? 빨래 일절을 해주면 좋겠다. 안주도 아니고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부가 안주 일절도 아니고 빨래 가난다는 거 하면 좋을까요? 그거만 시키기엔 재능 낭비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우렁각 씨인데 우렁각 씨가 어느 정도 이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력서가 이력이요? 네. 학력이랑 SSS급이에요. 아 그래요? 대졸? 뭐가 지금 선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아 아니 선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아 예를 들면 원고를 써준다거나 내일 있을 방송에서 스트릿을 써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내일 중계가 있는데 팀 조사 좀 해라 몇 골 몇 개 어시스트 뭐 그 다음에 그 전 경기에서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그거는 가사일이라고 안 합니다 보통 저기 선생님 저는 거의 재택이기 때문에 아 재택이에요? 제가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집이 사무실이에요. 아 그러면은 가사일에 무슨 뭐 회의 준비 자료 준비 엑셀 준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게 무슨 가사일이야 그걸 비서나가 부르죠 비서 비서 차라면 고용해야지 그럼 우렁각시 지금 우렁각시 괜히 왔다고 엄청 흥미하겠네 우렁사원 그걸 우리는 직원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시는 직원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 일만은 내가 안 맡기고 싶다 했어 이건 내가 하는 게 나의 즐거움이야 이 일은 내가 하면서 항상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하고 너무 좋아 게임 뭐 이제 뽑는 거? 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놀이라고 해요 그건 내가 놀 테니까 가사일이 아니잖아 근데 우렁각시 너무 이제 그 단순 노동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엑셀도 좀 할 줄 알고 복합 노동? 네 엑셀이랑 이제 문서 정리 같은 거 좀 할 줄 알면 일단 좀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근무를 시키고 싶네요 그동안 뭐 하고 싶은데요? 네? 그동안 그럼 뭐 하고 싶은데요? 아 그냥 보고 싶죠 그거를 아 구경하고 싶다? 네 정리되는 거 사장님의 마음인가요? 그걸 우리 직원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우렁각시의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그걸 보고 있어 싶죠 나는 소리만 지를게 와 진짜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1828님 거 읽을게요 24시간 깨어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떻게 사실 건가요? 피곤함을 절대 느끼지 않아서 잠에 들지 못하고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저라면 야간 투잡을 뛰거나 외국어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아 저는 이거 진짜 어렸을 때부터 뭔데요? 왜 인간은 자야 되느냐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진짜요? 거의 하루에 어렸을 때는 이제 진짜 3분의 1을 안 자면 너무 힘들고 그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잠이 좀 짧아졌으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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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7시간 정도 자거든요 7시간 어 나쁘지 않네요 많이 잖아요? 나쁘지 않네요 저는 학생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 4시간 잔다 그러는 거를 그죠 그죠 저게 단기전이 아니고서야 가능한 일인가 네 그죠 미래에 자기를 끌어쓰는 거죠 그냥 근데 매일 4시간을 잔대요 말이 안 돼요 그게 주말에 몰아잡니다 본인은 약간 많이 자면서 수능 한 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저도 4시간 잤죠 말아 그리더라고 4시간 잤죠 근데 주말에 땡겨 자죠 주말에 몰아 자죠 몰아 자죠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나중에 가서 이제 그런 논문이 많이 있어요 노년기에 있는 뭐 치매 유병률 이런 거 보면 학생 때 많이 잤어야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고 아무튼간에 잠을 자는 게 그 좀 저는 그래서 인간은 왜 네 진짜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어도 그죠? 메시도 잠을 자야 되고 그죠 그죠 그죠? 대통령도 잠을 자야 되고 그래야죠 그래야죠 뭐 다른 나라에 있는 독재자들도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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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에는 모두가 패배한단 말이죠 그죠 그게 저는 너무 그 힘들었습니다 우리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경쟁자 인간의 잠이죠 근데 잠 자는 게 아까웠어요 항상? 아까웠어요 저는 자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자하려고 누워있어가지고 그렇게 피곤을 안 느끼면 잠 자는 것도 굳이 좋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피로해서 자는 거긴 한데도 정작 자야 되니까 자는 게 아니라 잠 자지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너무 안락하고 포근하고 나른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잠 안 오는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잠이 아예 안 오는 밤 더 좋 그래서 컨디션 너무 좋은데 이럴 때 그렇죠 그렇죠 새벽에 이렇게 딱 나갔을 때 근데 이제 저 때는 옛날이니까 네 네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도 좀 적은 편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게 생기면서 광복 지키니까 내가 내가 잠 안 자는 새벽에도 갈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앞에 이렇게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테이블 같은 거 앉아가지고 작가 이렇게 또 먹고 그 맛이 있죠 저는 이제 보통 신인 작가였을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때 새벽 3시 4시에 마감이 끝나면 그때 나오면 정말 딱 편의점 외에 넣거든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마감 끝났으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 같은 거 보면서 그렇죠 드라마 보면서 그리고 사실 인터넷이라는 거 자체가 24시간 동안 뭘 할 수 있게 해준 시스템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사실 TV가 이제 12시 지나면 애국가 나오고 맞아요 꺼지고 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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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뭐가 돌아가는 거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앉아도 된다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그 사이에 네? 앉아도 된다 전 세계의 스포츠를 볼 것 같아요 오 역시 캐스터 제가 제일 힘든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다른 나라 축구 중계 영국 이쪽 하면은 이제 사실 자정 무렵에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새벽 3시 4시 이때가 이제 북미 지역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 때가 이제 뭐 참 힘들어요 졸리니까 그죠 그죠 다른 나라의 스포츠에도 재밌는 게 많으니까 아 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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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분은 이 1828님은 진짜 건설적인 분이에요 야간 투자 폭은 외국어 공부라고 하시거든요 공부와 돈 주경 야독이잖아요 이게 공부와 돈벌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잠이 오는 게 아닐까 원래 졸린데 뭐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계가 오잖아요 이해할 수 있고 쉬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더해서 잠을 잘 필요가 없어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잠을 자기도 했어 그렇죠 공부를 안 하면 잠이 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저라면 그 시간에 게임하죠 보통 게임하면 잠 안 오잖아요 그리고 밤에 보통 이제 창작에 대한 감수성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건강 이슈가 없다 그러면 밤에 주로 창작을 하고 낮에 게임을 하면 참 좋겠네요 잠들기 전에 노곤노곤해지는 기분이 좋다고 하신 분이 있고 네네네 어? 그러면 술을 많이 먹어서 좀 취하신 분들도 잠을 못 자는 건가? 그렇죠 아 너무 힘들다 그거 자 한번 그 맛에 쫙 자면서 껴야 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뭔가 충전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요? 크라이오테라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요? 그 급속 냉각하는 한 3분 정도 들어가 있으면 몸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네 다 얼어요? 회복이 확 되는 거 어? 그거 다 얼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몸 이렇게 황희찬 선수 얼굴만 내놓고 들어가 있는 통 못 보셨어요? 아 그 약간 그 드래곤불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랑은 좀 다르긴 급속 회복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그런 거 하면 어떨까? 헛소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 말로 토크하는 시간 앤드리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이 이거 잘 듣거든요 저한테 왜 좋은지를 얘기해줬어요 약간 공인된 시간 쓰레기통 같대요 말씀이 심하시네요 혹시 어떤 분이죠? 동료 작가 중에 있어요 동료 작가면 한번 모셔서 한번 먼지나게 털어볼까요? 되게 나 말고 이걸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시간을 버리고 있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죠 사실 모두가 잠깐 그 시간 행복하면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베테는 여러분을 얼려드리는 크라이오테라피예요 그렇죠 그렇죠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그 몰입이라는 말이 있어요 몰입의 1번 특징 시간이 어떻게 흘러내지 모른다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이 몰입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버리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명언 되게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시간을 남에게 빼앗겨서 내가 거기에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느낌 이 시간 언제 흘러가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결국 내 시간이 아닌 거잖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시간은 결국 움켜질 수가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시간을 내가 아무리 내 시간 움켜진다고 해도 그게 시간이 저장되나요? 맞아요 시간은 내가 버리는 게 가장 위대한 주체적인 삶이다 남이 버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여러분 PT 받을 때 보세요 PT 받을 때 몇 분이 날지 보면은 뭐 한 30초 지나 있어요 PT 선생님이 지배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시간은 PT 선생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지배하는 시간이 바로 N사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 매립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시간 난 지도라고 아 죽겠다 자 그러면 또 가볼까요? 이경희님의 사연입니다 만약 핸드폰을 가진 채 조선시대로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근데 여기 특약이 많아요 핸드폰 배터리는 무한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폰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고철덩어리로 재기능을 전혀 못할까요? 근데 지금 지금처럼 인터넷을 비롯한 핸드폰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는 그 조건을 붙여버렸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핸드폰이라는 게 그 일단 뭐 이분이 완전히 문가적인 마음으로 그냥 보내신 거니까 네네 너무 이제 이런 걸까지 반박하진 말죠 첸티창에 뭐 초전도체냐 뭐 기지국이 어디 있냐 뭐 되겠냐 뭐 이러시는데 이 세계와 연결된 거죠 네 근데 이제 폰으로 이제 전화는 못하겠지만 네네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상태의 폰을 무한대로 쓸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갔다 저는 거의 시대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 전술 핵 수준이 아닐까요 이건? 너무 강력한 거 아닙니까? 그냥 사진기 되지 않을까? 검색이 아니 무슨 말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제가 옛날부터 웹툰 웹소설을 지배하던 회귀물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는 빙의 이런 거 볼 때마다 아니 뭐 나를 지금 과거로 돌려버린다고 해서 내가 역사의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안에 핸드폰이 있어요 인터넷이 돼요 역사 그 당시에 가장 잘 팔렸던 상품 그 당시에 제일 히트 쳤던 어떤 물건 작품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백격으로도 베스트셀러 전쟁이 나오면 미리 도망가 뭐 대박이나 계속 미리 매점 매석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다 할 수 있죠 그 전에 투옥될 것 같아요 왜죠? 왠지 뭔가 좀 불안하잖아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선지자인 척하고 뭔가 이상한 물체를 들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허세에 비해서 물리력은 딱히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포박당해가지고 아니죠 주지를 겁나 틀고 숨어서 해야죠 이걸 어디 광장에 나가가지고 아 숨어가지고 폰하겠다 당연하죠 아유 그것 어디 뭐 광장에 나가가지고 좀 있으면 전쟁이 터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잡혀가겠지만 그럼 뭐 할 거예요 숨어가지고 숨어가지고요 일단 저는요 그냥 히히 히히 내일 임진해라니다 히히 미룰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일단 저거 어때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팔렸던 소설 같은 게 있어요 실제로 그거 그대로 백격 쓰기만 해도 그냥 안 된다 저작권 홍보대사지 나 지금 죄송합니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싶어요? 핸드폰 저는 일단 그 핸드폰 기지국이 당연히 안 된다는 가정하에 거기 보면은 핸드폰에 갖고 있는 원래 기본적인 기능들만으로도 조선시대에서 충분히 엄청난 마법사가 될 수 있다 일단 저는 바로 궁으로 달려갈 겁니다 궁으로요? 네 궁으로 달려가서 일단 임금님을 뵙고 임금님을 찍어드리는 거죠 영상을 가만히 계세요 찍어드리고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유교의 나라에서 네 근데 어쨌든 당장 투옥되죠 아니요 최고의 권력자를 일단 포섭해야지 이거를 한 칸 한 칸 타고 올라가다 보면 어디선가 이권을 가져가려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일단 제가 근데 앞부분을 너무 건너뛴 것 같아요 임금님이랑 삐끼끼끼라고요? 아 근데 임금님을 만난다 부터가 일단 무리예요 그걸 들고 있다가 그게 통행증입니까? 의군부에서 잡아가요 아니 이제 그 그 정도 정보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복궁의 어떤 비밀통로 비밀통로 같은 거? 경비가 덜 삼엄한 곳 그런 곳 딱 뚫고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 이 사각형 안에 모든 게 이 쏘이다 이 쏘이다 하는 순간 벌써 잡혀갔어요 일단 엎드려서 엎드려서 그러면서 폰만 이렇게 딱 들어드리는 거죠 거의 약간 오체분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체분시 아 알람소리만 들려줘도 10초 후에 소리가 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 그쵸 자 마마 제가 10초 뒤에 초라는 단위는 있었겠죠? 없나? 1각 2각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자시에 자시에 소리가 자시에 챔스 주제곡을 울리게 해보겠습니다 챔스는 뭔데 웅장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오히려 또 그 당시에도 게임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말 계속해서 하게 되는 어떤 핸드폰 게임 있잖아요 아 게임을 해드려가지고 아예 탐과 노리면은 국적을 안 보게 국사를 전혀 그 돌보지 않는 임금님을 만들어버리겠다? 탐과 노리면 그럼 바로 줄이 튈 것 같은데 왜죠 왜 왜죠? 삼족을 멸할 것 같은데 즐거움을 줬는데? 이게 그 조선시대는 아차하면 군주를 잘못 건드리면 이제 뭐 투옥되거나 지금 먼저 잘못 잘못 건드리는 게 먼저 그 가장 직관적인 폰의 기능 네네 사진과 영상 그리고 임금님을 찍어드려서 네네 필터를 겁나 세게 먹이는 거예요 오 마마 이렇게 다리가 기셨사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의관 정지하셨을 때 라인이 좋사옵니다 네 가장 직관적이잖아요 아 그리고 약간 그 그 궁중 화가처럼 그렇죠 근데 그때 그러려면 항상 옆에 붙어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임금님의 총애를 일단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밑에 있는 뭐 영의정이나 뭐 뭐 그런 그 대감들은 아 그러면 환관 대비? 네? 환관 대비 환관이랑은 다르죠 아닌가요? 바로 옆에서 붙어가지고 아니 근데 원래 임금님 옆에 국가에서 항상 머무르면서 붙어있으려면 환관이 돼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면 출퇴근해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 거기 대감들 있지 않습니까 대감들 출퇴근하니까 거의 약간 그 관상의 김내관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김내관급이 되는 거죠 그 내관 대비네 김내관 어? 그 여기 내관이에요? 그쪽 관이네 그게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아까 제가 했던 말 그 미리 베껴 쓴다 이거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전 작가입니다 여러분 청나라 사람들 통역 오? 파파땡 그 시절 야 그 시절에 통역기 하나만으로 일단 외교 쪽으로는 끝이네 외시 바로 통과하겠는데 끝이네 끝이네 어? 수급땡으로 왕과 얼굴 바꾸기 이거는 이거는 바로 참수다 바로 역모죠 바로 참수 바로 역모 수급 옆에 폰이 같이 전시될 겁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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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모를 꾸민자의 어떤 증거가 되겠죠 음 아 근데 그 각종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거 음 어 일단 그 사실 조선시대에는 그거부터 신기할 거예요 네 밤이 됐을 때 어 이 손전등 불 마마 그렇죠 별이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잘 가세요 근데 마마는 아니고 전화 아니에요 전화인가요 마마 마마라고 안 하나요 마마 쪽을 그 공략을 하고 싶으세요 중전마마 쪽을 공략하겠습니다 필터는 그쪽이 더 잘 먹히겠네 타겟을 확실히 한다 마마 롱다이시오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갈까요 다음 8186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요즘 너도나도 땡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TV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만약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1인 1땡큐브 채널을 오픈하게 된다면 세상에 TV는 없어질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을 꼭 중계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된 것을 본다라는 심리를 배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볼 게 너무 한정돼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든 게 훨씬 더 개인 방송보다는 규모가 크고 그럼요 웰메이드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많이 보는 거지만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극장을 옛날에 신전을 대신하는 공간이라고 얘기했어요 모여서 같은 걸 보면서 감정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옛날에 어떤 학자가 얘기했다는데 그거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아니죠? 막 얘기하는 거요? 땡튜브를 이제 제대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에 하신다면 어떤 걸 어떤 걸 제가 한번 올릴까요? 저는 배디는 무조건 저는 약간 제가 항상 그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뭔데요? 털 아저씨 밥 아저씨처럼 그리는 거예요 참 쉽죠? 네 그러니까 웹툰스쿨 땡튜브 하시는 거 보면 말이 너무 많아요 말만 해요? 말이 너무 많아요 말만 해요 말만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그리는 곳이 아니라니까 오디오를 좀 사각사각 이런 걸로 ASMR이에요? ASMR 그리고 좀 이제 조금 중간중간 한마디만 쉽죠? 저는 그림을 그려주는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림 그리는 모습 자체가 힐링이 돼요 저는 사람의 뇌 종합게임 스트리머가 꿈이에요 저는 배디가 정말 잘 어울리는 채널을 알아요 뭐요? 고독한 미식가 컨셉으로 평소에 혼자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냥 틀어놓고 먹으면 돼요 브이로그를 찍어도 먹방이 되니까 전 세계에 널린 채널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배디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고독한 대식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 컨셉 채널은 너무 많습니다 제일 잘 어울릴 것 같다고요? 그게 대박 날 거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일단 저는 그 만약에 식비가 제공이 된다면 식비도 그럼 경비 처리가 되나요? 되죠 직업인데 그러네 채널 걸로 먹는 거니까 그럼요 그럼요 브이로그로 채널을 열었는데 먹방만 하는 거야 그게 본인의 일상이니까 괜찮네 거짓말 한 적은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TV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도 8186님 이런 날이 와도 TV라는 건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왠지 다 같이 보는 어떤 공간도 안 없어질 것 같아요 1인 1땡 튜브 채널이면은 채널 자체가 뭐 한 70억 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찾아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케이블 TV 같은 거 가입하면은 채널이 막 몇백 개인데 이거를 심지어 어떤 채널을 그냥 라이브에서 들어가 보면은 어떤 채널을 보고 있는 누구의 채널을 보고 있는 누구의 채널을 보고 있는 누구의 라이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라이브를 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직도 SBS 5번 KBS 7번 9번 MBC 11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앞부분 번호를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방송국들이 싸우듯이 그렇죠 그렇죠 돈도 내고 그러는 거 보면 그럼요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 이거 재밌다던데 이거를 결국 보니까 맞습니다 흔해지면 더 이상 재화가 아니에요 자 다음요 자 8734번님께서 만약에요 소개팅에 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이성이 나왔는데 정작 그 사람은 한숨 팍팍 쉬면서 나를 싫어하는 티를 막 낸다면 두 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리를 피하시겠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고 일어날 건가요 저는 여섯 번 이런 경험이 있는데 커피가 더럽게 쓰다고 하고 먼저 일어났어요 왜 먼저 뭘 던졌어요 상대를 오해하신 게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 뭐 집에 우한이 있어서 한숨이 좀 나았는데 8734번님이 먼저 약간 내가 먼저 찬다 선수쳤다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채팅창에 이건 만약이 아닌데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저희가 N을 끼얹을 게 있을까요 지금 본인이 여섯 번 이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건데 이건 그냥 리얼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베디라면 이상형이 나왔어요 너무 내 취향이다 근데 보는 순간 하... 이러면서 폰을 막 쳐요 폰에 막 보다 문화 주선자에게 보내는 거겠지 막 치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러면서 그리고 막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하하 네네 이러면서 막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이건 너무 현실인데 여기다가 N을 끼얹는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일단 두 가지잖아요 네 그냥 곱게 보내준다 네네 혹은 계속 어필한다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또 있나요 선택지가 저가 좀 상상을 해봤는데 저라면 담백하게 그냥 별로 취향이 아니신가 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곱게 보내주는 쪽이잖아요 근데 주선자 면도 있고 하니까 커피나 맛있게 먹고 가죠 이러고 그냥 서로 그냥 호구조사 좀 하고 친구처럼 왜냐하면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면 대화 속에서 어? 이 사람도 재밌고 괜찮네 라는 요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대화가 조금 이어지게 만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나 당신한테 아무 맘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이거나 그냥 마시고 갑시다 이런 식의 어떤 편안한 마음을 주는 게 중요해요 아 그거부터가 의도성이 보이기 때문에 네네 수법이 그냥 맛있는 걸 먹는 게 말 없이 그쵸 그쵸 아 뭐 그렇죠 저는 되게 뭐 좋은데 제가 취향이 너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기분풀이 나고 가셔 이렇게 된 거 맛집이나 가고 정말 두 달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쵸 이건 1번 아니면 2번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개인견 개인견 개인견을 왜 해 뭐 패배한 게임을 굳이 콜드게임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근소한 차로 패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답을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네 결국은 어필을 하는 게 맞다 어 네 어떻게 거기서 바로 포기하고 네네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너무 바로 이제 꼬리를 내리는 거니까 어떻게 어떻게 어필하실 건데요 네? 그냥 최대한 어필을 해야죠 어떻게 아 그러니까 말로 털어야죠 계속 어떻게든 이제 공략을 해야죠 근데 전 맞다고 보는 게 그 8134번님께서 먼저 그렇게 나오시는 거는 아까 제가 보기에는 거절당하는 게 싫으니까 먼저 거절한다잖아요 이거는 이제 무조건 지는 게임이거든요 그건 그냥 진 게임이죠 지는 게임이 아니라 이미 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코드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약간 어차피 아 예전에 저는 못하는데 예전에 대학생 때 지나가는 이성의 이상형의 이성의 전화번호를 잘 받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보면서 늘 놀랐어요 저 용기에 근데 그 친구가 한 말이 다시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근데 일말의 진리가 담겨있긴 하잖아요 번호 정도로 물어보는 거라면 요즘은 자기의 번호를 먼저 주는 게 얘기라고 하지만 아무튼간에 그것처럼 소개팅이 끝나면 다시 안 볼 사이니까 난 느낌으로 어떻게든 어필하고 대화를 이어가고 나의 매력을 알아주도록 뭐 이것저것 대화해보는 건 좋은 것 같네요 그렇게 그런 자세도 이제 오케이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속에서 다시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던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실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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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용기를 낸 듯한 사람은 어쨌든 용기를 볼 때 그 사람의 코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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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베테너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연이 쏟아지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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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막 집요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서 쓱 물어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불쾌하면 안 되죠 자 6379님 거 배에 주머니가 있다면 어떨까요 굳이 입으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이 주머니를 통해 배로 음식 섭취를 할 수 있다면요 배가 제2의 입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맛이 잘 안 느껴진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약은 입으로 넣겠네요 배로 넣겠네요 그렇죠 맛있는 건 입으로 먹어야죠 입으로 느끼는 이제 쾌감이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제거하고 그냥 이제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배에다가 넣는다 저도 몰랐는데 제 지인이 그 얘기해줬어요 이거 지인이 한 얘기인데 먹을 때 즐거움이 입에만 있는 게 아니래요 목으로 넘어갈 때 그 식도 타고 내려갈 때 진짜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수납인 거잖아 그냥 이게 뭐 그냥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인가요 넣어놓고 시간 지나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배출되고 이게 그 그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냐 이거 그냥 배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넣고 변질시켜가지고 내보내고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생물 처리기라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바이오 미생물 처리기인가 비료 퇴비 제조기인가요? 급속 비료 제조기 그렇죠 그렇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득은 없고 냉장고의 반대말 같은 느낌이네요 냉장고는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음식물을 최대한 빨리 변지시키기 위한 보관소네요 엔트로피를 빨리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인간 루아 커피 대단하다 이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할 일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되는 경우 아니면 대장고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냉장고 대신 대장고 소장고 대장고 너무 좋은데요 어떤 장점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비료화 정말 먹기 싫은 거 있을 때 아니면 광고 듣겠습니다 자 시간 매립지 베텐 이렇게 주체적으로 한 시간을 잘 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몰입이죠 몰입 역시 베텐이 시간 대장고다 목요일엔 베텐 루악데이라고 대장고 내장고 정말 천연적인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주체적으로 벌이니까 어떻습니까 몰입한 기분이 들어서 정말 오늘도 아주 성취감이 있어요 그렇죠 잠잘 때 7시간 8시간 내 손으로 벌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 외에 잠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 외에 가장 알차게 벌이는 시간 그렇습니다 베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중호 작가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쿨 벌써 이렇게 끝 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하십시오 promised for 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